목표를 기왕에 설정할 거라면 높은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건 너한테도 적용되는 거지. 내가 지금까지 학교 내신상으로 봤을 때 정말 3등급 안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. 그런데 나는 진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인생 역전을 이뤄볼 테야. 목표는 뭔데? 그래,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스카이에 갈래. 그럼 상대방이 세상 사람들이 웃을 수 있어요. 단 한 번도 3등급 안에 진입해 본 적이 없는 놈이 스카이를 가? 말이 돼?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웃건 말건 간에 어쨌든 그러한 목표가 높아야 인서울이라도. 대학의 서열을 정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스카이를 목표로 해야 아니면 서성한이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러나 목표가 인서울이야. 못 가요. 절대 인서울에 못 갑니다. 그러니까 좀 허황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아예 안 하던가 할 거라고 한다면 목표를 높이 가지세요. 알겠지?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의 준하는 목표라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. 이뤄낼 수가 있다고.